롤채는 유튜브 자 안녕하세요 롤채를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귀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으로는 사고물상 오역신 리롤 이즈리얼 덱인데요 처음부터 각을 보진 않았고 잘 떠줬기 때문에 이즈리얼로 가게 되는 즉 뜨는대로 빌드업과 운영법을 알려드릴거에요 고물상에 진짜 도움이 많이 되는 증강체도 하나 알려드리면서 지금 바로 진행해볼게요 자 첫템은 돈이 나왔구요 일단 돈 나왔으니까 싹다 사주면서 마무리를 해볼거구요 자 두번째 템 대검 문제가 두배 명상 약점 약점으로 갈게요 리바는 특파이신 할건데 약점 만들고 라위를 안줄겁니다 아니 이즈리얼 하라고? 일단 요들 빌드업 되니까 요들 빌드업 해주면서 진행할거구요 일단 초반에 지는건 당연하죠 자 트위치 좋아요 어? 천란한 모렐로 노미콘? 자 신지드 뽀비 요거는 트위치 올리고 일단 임피주고 마무리 할게요 오케이 모든적 상대로 한마리도 못잡고 마무리 됐네요 이거는 곡궁 먹을게요 뺏긴거 같네요 100원 먹을게요 1원짜리 곡궁은 싫거든요 어? 일단 뽀비이성 됐구요 트위치 사고 요거 팔고 마무리 그리고 요걸로 쓰는게 조금 더 셀거 같긴해요 오케이 또 한마리도 못잡았구요 신지드 오케이 또 한마리도 못잡았네요 자 일단 요거 시계탭 하나 사보고 지금 이제 조금 바꿔볼게요 조금 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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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카미디성 자 어 장갑 자 그 다음 템 지팡이 돌려 뭐가 됐든 일단 나와봐 서두를 것도 없어 내 솜씨를 제대로 보여줄 시간이고 진정한 탐험가는 가슴속 나침반을 따르는 법 내 솜씨를 제대로 보여줄 시간이 이러면 제 조합은 바뀌었습니다 이 친구가 왜 나와 일단 요기까지만 해볼게요 일단 지금은 이즈리얼 삼성에 임피가 있다 심지어 약점이다 웬만하면 안지겠죠 질뻔 요거 삼성 포기하죠 아 사고물을 할까 요거 응급처치 고르고 아마도 조합은 사고물상 쪽 살짝 생각하고 싶긴 합니다 사고물상 지금 얘 가져가면서 고물상 쓰면서 나중에 징크스 이렐리아 얘네만 써도 다 물리딜이라서 요거 어울리거든요 일단 지금 당장은 이즈 삼성으로 좀 버티면서 안돼 끌리지마 버티면서 한 8렙 정도에서 조합 확실하게 정해주죠 자 요거 꼭꼭 먹을게요 저는 중반 타이밍에 이즈 삼성에 룬안이 있어야 피관리가 진짜 좋다라고 생각해서 피관리 생각해서 룬안 만듭시다 자 요거 룬안 만들어주시고 이거 대검도 넣어놓을게요 그래도 웬만하면 대검템 무조건 줄거고 거학 죽검 피바 밤끝 약간 요런거 중에 가져오면 좋겠습니다 요거 사고 레벨업까지만 하고 지금 사고물 섞죠 그냥 너도 이거 먹어라 지금은 신즈드 내리고 요렇게 하는게 시너지가 좀 더 이쁘긴 한데 못봤네요 자 지금 룬안 있어가지고 확실히 피관리 잘되고 초반에 보호막으로 좀 버티면서 진행하는걸로 갑시다 아 근데 여기가 세다 그냥 여기가 너무 센데 아 제발 그만 피바 피바 바비 잠깐 요렇게 써주는걸로 할게요 지금 저 진짜 세가지고 지면 안돼요 방금 만나신 분이 센겁니다 여는 지팡이 대검 일단 7렙까진 찍고 정상적인 레벨업 템포 따라와줬죠 리롤 딱 한번만 하나 둘 셋 어 너 나와 보여줘 이렐리아 오케이 잘 이겼죠 오 이거 이렐리아 쓰는 사람 없으면 지금 싹다리를 돌려서 이성 찍고 가죠 사코이성 다른거 많이 빠졌는데 이렐리아 없으면 진짜 뜬다 이거 무조건 뜹니다 진짜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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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다른 사코이성이 되게 많잖아 요것도 있고 아까 시빌위성도 있고 다른 요거 세라핀 뭐 다른거 겹치는거 되게 많은데 이렐리아 쓰는 사람이 영명이었거든요 진짜 뜰만해서 돌린거에요 진짜 뜰만했습니다 다운턴에 자연빵 뜰거 같은데요 그럼 이거 돌린김에 그냥 계속 돌려야되요 돌려 뜨는게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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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 떠 떠 여기까지 이럴줄 알았으면 그냥 8렙 떠서 찾을걸 근데 더 좋은점이 뭔지 아세요? 세라핀까지 두마리가 됐으니까 리롤 기대치가 올라갔죠 이제 또 돌릴만해요 배검 자 너팔고 임피주고 대검까지 아 진짜 돌린다? 참는다? 레벨업하고 일단 요거 넣으면 시너지 좀 이쁘거든요 아예 참아 그냥 아 치감이 없어가지고 잡을수 있나? 당연히 잡죠 자 이즈리얼 약점 아 나 이게 치감이 있었구나 치감 없는줄 알았네요 약점이 치감이죠 어? 휴대용 되잠깐? 느낌 있는데요 와우 죽음의 저항 이렐리아까지 이렐리아 2성 되면 이거 무조건 일단 순방 100%고 자 다시 볼까요 이렐리아 없고 이렐리아 없고 이렐리아 없고 이렐리아 없고 없었어 아까 21회도 있었고 어? 이번 턴만 이겨주면 좋겠는데요 아 이분이 지금 젤새거든요 그렙 4코이성 4개였나 3개였나 일단 나르 팔게요 이 친구 시너지용입니다 자 살거 없구요 징크스 제이스로 바뀌면 되거든요 징제 자 어 나르가 떠졌네요 가라 자 8렙 못가구요 그냥 갑시다 한 대 더 맞기 싫어요 치감이 있긴 한데 그냥 그래도 줍시다 그냥 고정 피해 지속 딜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리고 연웅은 먹어 9번 나패드 오 시식이 잘 먹였구요 이번 상대는 5범죄 진덱 자 이렐리아 버텨줘야죠 이긴거 같은데 이겼다 아으 이즈리얼 진짜 다 맞네 와 이즈리얼 시식이 맞아서 진짜 질뻔했습니다 잘하면 달리오 필요없고 이렐리아 이렐리아 얘를 뺄까 그냥 이거 그냥 얘를 빼줘 어차피 시계 없으니까 얘를 뺄게요 제이스 일단 붙여 오히려 좋아 여기 공소 퍼프 이렐리아한테 걸어줘 어 이거 혼자 봤네 앞에 놓은 거 그래도 이렐리아가 1성이라도 죽음의 저항이 있어서 뒤를 나름 잘해줍니다 이게 진짜 잘 버텨주게 해주는 템이에요 왜 안돼 요거 자 제발 이렐리아 나이스 순방 확정 혹시 징크스? 요거 사야되는데 안살게요 저 징크스 노릅니다 자 자 이번 상대 사비전 3범죄 아리데 여긴 좀 귀여운데요 이렐리아 2성이라 요건 이겼죠 딱 봐도 찌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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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르면 끝 오 요건 좋은데 혹시 징크스? 혹시 징크스? 징크스? 나 우리 제이스 믿어 제이스 보여줘 거학 제이스 거학 제이스 세다 좋다 나름 괜찮죠 지금 나르? 이번엔 사줄까? 아니 안사 징크스 노릴게요 아 이게 징크스였다면 이렐리아 3성은 한명 2성 있으니까 포기하고 징 마지막 징 에라이 제이스의 성 어떻게 했지? 와 카이사의 성 어떻게 했지? 자 이번 성대는 카이사 2성 덱 그냥 거의 카이사 덱 일단 고물상 실드로 한번 버텼죠 두번째 키 좀 아프긴 한데 녹였고 뭐야 왜 녹았지? 나이스 게이득 어 나르 이번엔 사하고 자 돈 줬구요 자 징 나르기성 일단 찍어주고 징 징 징 징 징 징 징 징 크 스 징 징 상대가 이즈리얼 띄우셨지만 저는 이즈리얼이 메인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싹 땄어요 근데 cc기 연기 좀 좋은데? 아아 너 뭐해 사실 이즈리얼이 메인이었나? 이긴거 같죠? 아 까비 아깝다 징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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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떠줘 나 웰팅이지? 빅토르 이성이 두명이? 어 왜하필 제가 만나는 상대 두명이거든요 방금 빅토르 이성을 듣다 찍었습니다 말도안돼 진짜 자 이번 상대는 칠 도련변이 도련변이는 사이버네틱입니다 세력이 굉장히 많죠 고학도포 어 상대 2성 너무 아파 사실 간지러워 이걸 이긴다고요? 상대 밸류도 진짜 높은거거든요 나름 와 상대 9렙입니다 자 리롤 징크스는 언제 떠주나요? 언제 떠주나요? 뭐지? 뭐야 얘 왜 고학이 됐어요? 이거 버그인가요? 버그다 어? 고학이 채워졌는데? 고학 좋아요 근데 고학 좋아 아 이즈리얼 잘못났다 아 이즈리얼이 어 얘 고학 고정됐는데? 어 얘 고학 고정됐는데? 에코야 공감범말 여기가 진짜 세거든요? 데이스 2성 쿨템 아 여긴 못 이긴다 여긴 못 이겨요 징장 먹을게요 이번에 비전망업사 만날 확률이 높거든요 한번 이기고 2등합시다 요거 팔고 징크스 징 아 징크스 한마리 나오면 진짜 셀거 같은데 이러면 얘 이거 주고 일단 이쪽에 날릴게요 일단 이쪽에 날릴게요 이겨줘 얘들아 할 수 있잖아 3고 클론 빅토르는 약하다 어 딜 잘했네? 이번에 들어왔네 리롤 징크스 마지막 어 와 징크스 떴는데 못쌌요 근데 요건 쓰고 싶으니까 고박스 걸자 파격가를 잠깐 뺄게요 안나왔네 이사규를 섞자 자 이번성대 5강화술사 이겨줘 아 근데 여긴 너무 세다 진짜 어 이길만한데? 진짜 이겼다 어 까비 걷다 근데 요런 데그로 2등까지 온 것도 신기하네요 흰색 빅토르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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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